동대문 도서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나도 뮤지컬 스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이번 프로그램은 뮤지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, 뮤지컬 작품 이해 및 실현이라는 주제로 7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됩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 또는 도서관 3층 독서문화진흥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.